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량입니다. 오늘부터 일간과 일간과 십간의 관계, 십간, 천간의 관계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에 지금 입문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강의하는 것, 10번에 걸쳐서 강의하는 것,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첫 강의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의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4주에서 이제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천간에서 어떤, 천간에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흐름을 좋아하고 반기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간목.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간목이 간목을 만날 때는 어떻냐? 간목을 만날 때는 어떻냐? 간목이 4주에서 을목을 만날 때는 어떻냐? 을목. 병화를 만날 때는 어떻냐? 병화. 정화를 만날 때는 어떻냐? 그 다음에 무토를 만날 때는 어떻냐? 키토를 만날 때는 어떻냐? 경금을 만날 때는 어떻냐? 신금을 만날 때는 어떻냐? 임수를 만날 때는 어떻냐? 개수를 만날 때는 어떤 건가?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값이 나타났을 때, 옆에 값이 있을 때, 값이 있거나 아니면 문에서 값이 들어올 때 어떤가? 이럴 때는 이 간목의 4주에서는 어떻게 불이해야 하느냐? 간목은 오행산 목입니다. 나무죠. 목이죠. 그런데 얘가 간목이, 간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냐? 나문데, 나문데 나무가 또다시 옆에 들어온다면 얘는 같이 수분을 빨아먹게 됩니다. 나누고 쪼개 먹자는 것을 실리하게 해주죠. 같이 동등하게 수분과 햇빛을 나눠먹자고 하니까 얘는 값이 값을 만나는 것은 분산된다, 쪼개진다, 나뉘어진다. 분산, 쪼개, 나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일간 간목에게는 좋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겠죠. 간목이 있거나 간목이 운이 들어올 때 이 일간 간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태양빛도 함께 나눠야 하고 햇빛도 나눠야 하고 수분도 공급을 함께 해야 하고 얘가 있으면 내가 혼자 단독으로 크면 태양빛과 수분을 통해서 쭉쭉 자랄 수 있는 옆에 경쟁자가 있으니 얘가 그늘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얘가 옆에서 빽빽하게 나를 성장을 멈추거나 자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답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간목이 간목을 만나면 뭐냐? 갑갑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많이 가겠습니다. 갑갑한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갑갑하다. 그럼 참 답답하다. 갑갑하다 이렇게 나오지. 갑갑하다. 그래서 간목이 간목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사주를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운에서 간목이 들어올 때 만에 하나 신약사주에서는 사주가 신약하니까 간목이 들어오면 좀 자기를 도와주러 오겠죠. 신약하니까. 그러나 신강사주인 경우는 정말 답답한 현상이 다 쪼개고 나누고 함께 분산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신강사주에서 갑이 있는데 운에서 간목이 들어올 때는 통합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통합하면 쪼개진다. 나누진다. 분쟁이 일어난다. 손해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이 10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갑을병정목의 경신이 있는 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을목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냥 무조건 싫어해요. 갑목은 을목을 싫어해요. 을목은 반대로 갑목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왜? 등라개갑이니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지. 넝쿨 올라가면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가. 이럴 때는 생명력이 있고 꽂힐 필요가 있으니까 을목은 좋지만 갑목은 을목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을목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10간 중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간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목이 있을 경우 을목이 있을 경우 혹은 여기에 을목이 있을 경우 태어난 시에 을목이 있냐? 태어난 월에 있느냐? 만약에 태어난 시에서 을목이 있을 경우는 얘는 비겁작용으로써 반드시 비겁작용으로써 이 갑목을 괴롭히게 됩니다.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을목을 가장 반기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을목이 있는 것은 사주에서 갑목의 을목은 형제죠. 친구죠. 별로 덕이 없다. 형제, 복, 친구,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병화를 만났을 때 갑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왜 병화를 좋아하냐? 햇빛이니까. 나무는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겠죠. 숲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햇빛이 있으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특히 병화를 언제 좋아하느냐? 갑목은 병화를 여름봄에 태어난 사람들 인묘진 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주에서 인묘진 봄에 태어난 달이 봄이다. 봄이니까 봄이니까 이 나무는 갑목은 생목이라고 해야죠. 생목 자라나는 나무니까 생목이니까 당연히 햇빛을 줘야겠죠. 햇빛을 줘야만이 이 갑목은 자라니까 병화를 반깁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나는데 병화가 있는데 어떤 상태냐 봄이냐 여름냐 태어난 계절이 봄의 계절에 드는 아! 이러면 갑목은 이 병화의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갑목은 병화에 의해서 두뇌,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이런 부분을 뽑힌다. 문화, 예술에 대한 기운 자체를 취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병화를 갑목이 병화를 갖고 있으면 아이다 그러면 창의성과 그런 부분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봐봐라 언어성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좋아한다. 그런데 같은 환대 정화는 어떠냐? 정화. 정화는 얘는 태우는 성질이죠. 태우는 성질이고 얘는 비추는 성질이 있는 거죠. 얘는 성장을 시키는 것이고 얘는 태워서 열기를 내주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정화는 갑목이 정화는 언제 좋아하느냐? 봄, 여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가장 싫어합니다. 얘는 얘를 다 태우니까. 그러나 갑목이 정화를 좋아할 때는 언제냐? 겨울철에 항상 좋아한다. 이걸 얘기해 겨울에. 왜 겨울을 좋아합니까? 해자축월에. 특히 예를 들면 자화축월 자체는 병화, 갑목이 정화를 좋아합니다. 이때는 얘가 정화가 뭐냐? 날로만 해보니까 날로만 해보니까 날로만 해보니까 날로만 해보니까 날로만 해보니까 따뜻한 작용을 하겠죠. 온실작용을 해주니까 이럴 때는 갑목이 정화를 무진장 반기고 좋았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갑목 자체는 아니 겨울철에는 특히 자화축월의 갑목의 정화는 보약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름일 때 또 봄일 때는 뭐냐? 봄에 이 갑목 자체가 나타나는데 봄에 태어나는데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화가 있으면 얘는 태우려고 하겠죠. 얘는 성장해야 하는데 봄에 성장을 해 나무를 태운다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장애물인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화를 싫어한다. 그러나 계절을 잘 말하라 이렇게 못했죠. 무토는 어떠냐? 무토는 갑목이 무토는 무토는 오행산 토고 토고도 산월도 비유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건토에 관계된 것도 습토고 건토입니다. 얘는 뭐냐면 물을 잡아먹는 술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봄에 태어났을 때 여름에 태어났을 때 사흘에서 봄과 여름에는 당연히 이 갑목 자체는 화와 수분을 공급을 원합니다.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수분을 주기만 하면 봄과 여름에는 최고인데 이 무토가 들어오면 뭘 잡느냐? 물을 잡아먹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물을 잡아먹으니까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갑목은 이 무토를 언제를 좋아하냐? 이 두 개 정화와 무토는 겨울철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겨울! 겨울철에는 정화는 뭘 역할을 하냐? 남발, 얘는 물탈의 역할을 해주겠죠.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무토는 토에 관계되니까 언덕 역할. 그래서 얘가 보호를 해주겠죠. 그래서 정화와 무토는 겨울철이냐? 겨울이 아니었다고 해서 갈라지고 사주에서 갑목 자체가 물이 많다. 사주에 온통 물이 많다. 이렇게 경우에 갑목을 갖고 있는데 임자다. 임자고 예를 들면 임자 이렇게 있을 때 임자월에 갑자기 있을 때 이 물이 많을 때는 이 무토가 생명이 다르죠. 무토 없으면 얘는 방랑신이 되겠죠. 부목이 되겠죠. 물에 떠다니는 갑목이니까 이때는 무토가 없으면 이런 사주로 많고 하면 찐빨이다. 이럴 때 얘가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토국수를 하면서 물량을 막아주고 얘를 저수지로 만드니까 얘가 갑목에 있어서 편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 드렸죠. 운만 맞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라면 여름철에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화기가 있고 또 정화가 들어오거나 화가 많을 때 정화가 들어오면 잘못하면 그건 수명 건강을 해친다. 단명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드립니다. 단명 혹은 건강을 해친다. 무토도 사주에서 화기가 많은데 무토가 들어오면 그건 바로 시름과 아픔을 갖다 신음과 아픔 왜 나무에게 물 공급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나무에게 물 공급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나무에게 물 공급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나무에게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고사도 지고 말락필트로 죽으니까 결국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 기토는 습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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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통을 습하니깐 강목의 습한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개수와 적당한 개수와 병화만 있으면 개수, 피, 적당한 햇빛, 이 값기 합을 할 때 얘가 주우기 바람에 이 옆에서는 이 꽃을 피우고 나무에서는 최고의 존 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값기 합을 했을 때 적당한 수분이 주어지고 개수가 주어지고 임수가 주어지면 안 됩니다. 임수가 개수가 주어지고 병화만 있으면 괜찮다. 얘가 적당한 사주 구성상 값기 합인데 사주 구성에서 전반적으로 구성이 잘 됐을 때 화기만 들어와도 그때는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이 키토는 밭을 피우할 수 있습니다. 밭에 농작물이 들어갔는데 수분도 공급이 잘 이루어졌고 햇빛이 들으면 이 값목은 잘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값과 기는 합인데 얘네들은 개수하고 병화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격이 성립이 되냐 아니면 약간 밑으로 떨어지냐를 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값목이 경금은 있다. 사주에서는 경금 경금 이야기했는데 값목은 얘 벽값 일화를 해가지고 이 값목을 쪼개가지고 썼을 때 좋은데 이 경금 자체만 사주에서 정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이 있으면 얘는 흉기가 됩니다. 흉기 얘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도끼질에서 얘를 못살게 만드니까 반드시 사주에서 경금은 정화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삼박자다 이 말이에요. 값경정 이 세 가지가 값목에게는 진신의 해당이 되고 중요한 거다 이거 이야기하죠. 이럴 때 사주 구성상 좋을 때 사주 구성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정화가 들어올 때 이때 대박이고 크게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큰 타이틀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값목이 경금은 값경 상충인데 상충을 정화가 들어와서 얘를 화기를 녹여주면 오히려 가장 좋은 관계로 성립이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값목은 값목은 생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목이 중요하다. 사목 얘가 죽어서 뗄감으로 썼을 때 값목이 뗄감으로 썼을 때 얘는 가장 자기 영향을 발휘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목은 잘하는 과정이에요. 잘하는 것이고 얘는 그래서 값목은 가을철과 겨울철 특히 겨울철의 기운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얘는 경금에서 도끼질을 당해서 쪼개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주시고 쪼개지 않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정화는 경금을 녹여서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야 또 이 경금은 값목을 탁 자른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얘를 나무를 자르는데 날카롭지 않은 토끼는 경금은 값목을 완전히 형체를 박살내버립니다. 형체의 모양새를 깨버린다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통나무가 있는데 얘가 무딘 토끼다 하면 쪼개다 쪼개다 하면 얘는 토밥을 만든다는 거죠. 장작을 못 만들고 완전히 모양새 없는 토밥을 만들어버리니까 가루를 만들어버리니까 이때는 이 경금작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고통과 아픔만 준다는 거죠. 계속 두드리고 아픔을 주니까 정화가 반드시 있어줘야 한다. 정화 없으면 안커먼지 빵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경금 자체가 없는 경우는 어떠냐. 경금이 없을 때는 얘가 얘를 태우려고 하는데 이 간목이 통나무로서 쪼개지지 않으니까 풀이 활활 타오르니까 힘들다는 거죠. 쪼개서 경금을 간목을 벽값 인원을 해서 쪼개서 타오르게 해줘야 하는데 통으로 놓게 되면 이 정화가 잘못하면 꺼지게 된다는 거죠. 풀을 잃는데 적당한 풀을 통나무를 그냥 넣으면 오히려 타지 않고 꺼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사주에서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가을철이다. 가을철에는 이미 금이 있겠죠. 가을철에 이 정화가 잘 들어오냐에 따라서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볼 수 있고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겨울철이다. 겨울철 화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 경금 자체가 돌아와서 쪼개었을 때 그때가 승진, 합격, 좋은 운을 맞이하고 대박을 친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갑, 경, 정은 공직, 관직에 관계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신 간목이 싫어하는 것은 을을 싫어하고 그 다음 신을 싫어한다. 을, 신, 상추인데 싫어합니다. 얘는 가위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과위로 볼 수 있고 얘는 토끼담, 얘는 죽음한 줄톡 아니면 칼을 볼 수 있겠죠. 나무를 간목을 갖고 이 칼을 갖고 조그만 면도칼을 가지고 혹은 과도를 가지고 과도를 갖고 얘를 벼려고 하면 잘 자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원치 않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여자가 사조가 간목을 갖고 있는데 신급은 정관을 이야기하는 배우자입니다. 사조에서 간목을 갖고 있는데 간목을 갖고 있는데 신급을 갖고 있다. 이게 배우자 남편입니다. 이 별 볼일 없습니다. 간목이 신급이 있으면 그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은 이 남편을 갖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다. 그것이 편관이다는 걸 이야기하죠. 애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원치 않다는 말이에요. 성에 차질을 안 한다. 다운데나 사조가 간목이 신강사조에서 신이 약할 때는 이 남편하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놈이 만약에 병화를 갖고 잡아먹는다. 봄에 태어났어요. 간목이 병화, 생국,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에 인묘진 2월달, 3월달, 4월달에 태어난 간목인데 이 신급이 옆에 있으면 먹으니까 병화를 잡아먹지 않아 태양을 잡아먹으니까 얘는 백혜 무이가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쓰임새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계 이것도 잘 참고해 주세요. 간목이 간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간목을 뭐냐 간목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 이 나무가 간목이 햇빛을 원하냐 화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얘가 되면 화기가 우리가 수분을 원하느냐 이걸 봐야겠죠. 반드시 얘는 적당한 수분과 화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물이 임수가 간목에게 있어서 간목에서 이 임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임수가 많으면 얘는 부목이 되어버립니다. 부목 물이 있다면 통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통나무 인수가 됐다면 인수가 많으면 통나무가 되니까 둥실둥실되니까 뭐냐 자기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름나그네가 되겠죠. 나그네 무리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무리가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간목은 무리에 떼는 상태이니까 사회의 운자 태어나는 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무토가 없을 경우에는 무토가 없을 경우에는 참 곤욕을 치룹니다. 삶 자체가 곤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도 적당한 게 좋은데 인수는 어떤 게 좋으냐 사회에서는 목이 술을 피우면 할 때 한 여름철이면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간목은 천간의 임과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지에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에서 왜? 개수는 어쨌든 내려면 하늘에 비나이 말이에요. 비가 내려면 일단 병화를 잡아먹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진 속에 있는 개수 축 속에 있는 개수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습한 것을 좋아한다. 많으면 문제다. 적당한 건 좋다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거지만 많으면 문제겠죠. 개수도 가장 좋아합니다. 얘는 간목은 인수를 별로 안 얘보다는 개수를 좋아합니다. 적당하게 내리는 비를 좋아하죠. 비. 얘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개수도 만약에 많으면 어떻냐 간목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있다. 개수가 있다. 개수가 있다.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뭐냐 이때는 뭐냐 이 간목 자체는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햇빛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음지나무가 됩니다. 음지나무. 햇빛이 없어요. 음지나무. 음지나무가 되니까 열매가 있겠냐. 열매가 없겠죠. 열매 있어봤자 햇빛을 안 받으니까 단맛을 못 내겠죠. 결심이 약하겠죠. 열심히 했지만 제 값을 못 갚는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나쁜 거 뭐냐. 얘가 간목이 통나무가 됐을 때 생목이 아니고 가을철과 겨울철에 태어난 개수라면 가을과 겨울철에 태어난 상대에서 간목이 개수가 이렇게 자꾸 두루는 뭐냐. 부목이 되고 있다. 썩은 나무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썩은 나무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부식들이 다 부패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썩을 부자를 쓰겠죠. 부목이 개목이다. 썩을 부자겠죠. 썩을 부자. 썩은 나무가 되는 거죠. 왜? 비를 맞으니까 통나무의 비를 계속 내리면 이 나무는 결국 썩습니다. 부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부목이고 얘는 뭐냐. 뜰붓자리에 있겠습니까. 뜰붓자. 뜰붓자. 물에 떠 있는 거 떠 있는 거고 얘는 부패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과하게 된다면 오히려 망친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어머니의 치맛바랜이 너무 세게 되면 얘는 잘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간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제가 돌려보는 것입니다. 일단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봄이냐 여름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잘 봐라.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봄이다. 음료진이다. 2월달 음료 2월 3월 4월달에 태어났다면 이 간목은 분명히 햇빛을 줘야겠죠. 그리고 봄에 태어나면 뭘 가장 원하는 건 얘는 자라야 하니까 간목은 자라니까 수근 공급을 엄청 원합니다. 물 공급을 원한다는 거죠. 자라야 하니까 나무는 물 먹고 쭉쭉 자라야겠죠. 봄에는요. 그다음에 여기서 햇빛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간목이 사오미다. 여름 체제가 되는 게 뭐냐. 이때는 햇빛보다는 뭐가 필요하냐. 수분 공급만 입어주면 좋겠죠. 수분. 이때 사오미 때 정화와 무토가 누르면 이때는 망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 나이 먹어서 사주에서 화기가 많은데 기토나 무토가 될 때 그때 조치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오미. 진유술. 가을철이겠죠. 가을철은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야 합니다. 열매를 따니까 적당한 햇빛이 필요하겠죠. 햇빛 자체가. 앞으로 한 달 후에는 햇빛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농작물이 잘 튼실하게 자랍니다. 햇빛. 그리고 여기서 적당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 공급은 인호자가 왜? 건조하니까. 그런데 해자축이 되겠죠. 해자축은 당연히 간목에게는 따뜻한 걸 원하는 거죠. 따뜻한 거. 이 거진 따뜻한 거. 화기가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 간목. 일단 사주에서 간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얘네들이 왜 좋고 왜 싫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간목을 갖고 태어났나 빨리 계절을 받자. 어느 날에 태어났냐. 사주 구성상 얘가. 얘가 간목이 들어왔을 때 신간사주에서 얘가 간목이 됐다. 아 별로 좋지 않았구나. 그럼 무지건 얘를 쪼개고 나누고 별로 좋지 않았다. 얘도 팔제 현상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줘야겠죠. 그런데 이게 사주에서 겨울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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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그인으로 덜박고 겨울철이지만 괜찮네. 얘는 스스로. 일찍 철들은 딱 설명을 하면 되나. 나무가 일찍 철들은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뗄감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은 어린 놈이 어린 녀석이 간목이 겨울철에 태어났다면 지 스스로. 지 스스로. 철들은 아이다. 이렇게 철들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봄에 태어난 건 좋지만 임묘진에 태어났지만 얘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소관은 좀 해줘야 한다. 왜? 막 성장한 단계인데 여기서 열매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봄에는 열매 딸 수가 없다. 성장 과정이. 그래서 봄에 간목이 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때를 기다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간목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을목을 갖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